네, 안녕하세요. 다운에서 통합과을 강연의 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설명에서는요, 간단히 저희 수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숙명연구 내신 기출 경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내신 기출 경향성이 먼저 궁금하신 분들은 5쪽에서 7쪽 사이에 제가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수업은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이 잘 나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이 문구는요, 사실 두 가지 학생한테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 저는 수업을 할 때 가장 지향하는 부분은요, 꼴 빠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가지고 학생 책상에 앉아서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만 풀고 성적이 잘 나오지? 이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얘들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최대한 조금, 최대의 효율을 지향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구경수에 치중을 하고 과학에서는 시간을 덜 쓰면서 성적을 잘 나오게 하는 강의. 그래서 애초에 1등급을 맡던 학생들은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하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에서는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이 성적이 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학기, 꼭 학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에 많이 들어오는데 2학기 중간고사에 7등급 학생이 들어왔어요. 7등급 학생이 들어와서 그 학생은 자사고 학생이에요. 제가 외대보고 하나고 수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7등급인데 서울대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감 뿜뿜.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그럼 가능하지. 열심히 해봐. 그 학생 바로 그 시험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적이 낮은 학생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대 발표된 거 아시나요? 토요일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을 하다 보니까 3학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부분에서 사실은 약간의 띄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합격했는지 안 합격했는지에 대한 소식이 잘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스팸인 줄 알았어요. 혹시 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것은 서진 선생님이신가요? 이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서울대 생명과학과에 합격을 했다. 너무 감사하다. 꼭 답장을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학생, 저한테 처음 수업 올 때 마찬가지로 70대 초반이었어요. 70점 초반이었는데요. 보니까 이 학생이 기본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쳐줬죠. 이 학생은 이런 거 있죠. 교과서를 딱 보면 날개가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본문은 별로 안 봐요. 이 날개 부분이 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가 궁금한 학생들. 한마디로 포커스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왜 안 나오냐고 봤을 때는요. 사실 그럴 수 있는 게요. 고등학교 내신은요. 국, 영, 수, 사, 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모르는 것 중 하나가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국어하고 사회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대요. A는 A 다시가 될 수도 있고요. 가끔 B가 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수학과하고 과학에서 그걸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푸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야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과학은 이렇게 접근해봐 라고 알려줬을 때 바로 92점으로 올랐고요. 기말고사 때 바로 98점 찍어서 정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초점을 맞춰나가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 라는 말과 함께 두 번째는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통합과학 혹시 범위 아시나요?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과학의 범위는요.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리고 첨단과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범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4명의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4시간이나 배우는데 도대체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요. 그래도 여학교는 좀 나아요. 제가 작년에 경기구를 맡았거든요. 경기구 학생들 이럽니다. 학교에서 뭐 배웠어? 아 어제 통합과학이 들었었는데 막 이래요.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이걸 배웠다를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퀴즈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학원들이 다 퀴즈를 보는데요. 저희 퀴즈는 누적 범위입니다. 1주차 때 배웠던 게 4주차 때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잊어버렸지 다시 하자. 잊어버렸지 다시 하자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아이들이 잊어버리는 게 숙제죠. 선생님 과제가 어디서부터 어디였는지 까먹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안 해오는 친구들. 계속 알림 문자가 나갑니다.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했니? 제출해라. 저희는 온라인으로 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림 문자가 나가면 아이들이 수업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재입니다. 제가 거기에 교재 내지는 아직 넣어놓지 않았어요. 지금 리뉴얼 중이어서요. 그런데 숙명여고의 내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신 기출 교재들. 그리고 뒤에 있는 용어 정리집을 제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약 300개 정도의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통합과학에는. 그래서 백과사전처럼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개념들. 두 번째는 요 근방 학교들 내신 기출들 다 수록해져 있고요. 세 번째는 모의 기출인데요.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 기출만 제공을 했었는데요. 요즘 강남권 여학교의 기조를 숙명여고가 갑자기 따라가고 있어서요. 6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학하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 기출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2.8점에서 4.0 정도의 배점을 갖고 있는데요. 낮은 배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 기출의 문제, 스타일과 그림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 기출까지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퀴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적 범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개념이 휘발되지 않게 계속해서 복습하는 부분이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5주차에서 6주차에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숙명여고가 작년에 2학기 기말고사에 갑자기 올 객관식으로 냈습니다. 숙명여고는 50분을 시험을 보는데 28문제를 객관식으로 내면요. 의미가 명확합니다. 어렵게 내겠다. 그리고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겠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퀴즈 같은 경우 보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연습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화학을 맡았거든요. 숙명여고 2학년 화학을 맡았는데 화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대개 2단원에서 단어하는 부분이 어? 선생님 시간이 부족했어요. 어? 선생님 생각보다 문제가 까다로웠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관리인데요. 제가 소위 말해 테크춤입니다. 문자, 카톡, 유튜브 다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걸로도 좋겠거든요. 전화도 애들이 잘 받았어요. 여고 아이들 원래 통화가 잘 됩니다. 항상 핸드폰을 달고 살아서요. 전화면 바로바로 받고 문자도 바로바로 읽었는데요. 요즘은 카톡 읽지 않은 메시지가 397개 막 이래요. 그래서 어? 왜 그러지? 분명히 핸드폰은 달고 사는데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다 인스타로 갈아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주를 했습니다. 인스타를 통해서요.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인스타로 과제 안 했니? 숙제 안 했니? 개념을 외웠니? 집착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항상 인스타는 활동 중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계속해서 과제를 하고 피드백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밤샘 줌 스터디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통학과학은요. 구경수랑 다르게 아! 보락치기지! 라는 자신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요. 통학과학은 질문이 언제 가장 많은지 아세요? 시험 전날입니다. 화요일이 시험이면요. 월요일 저녁 8시부터 화요일 오전 8시까지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줌을 열어놓습니다. 줌 파놓고요. 당연히 카톡도 상시 대기하고 있고요. 아이들과 같이 밤을 새면서 질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수는 아니고요. 저는 안 들어오길 바라요. 그런데 항상 들어와서 벼락치기를 같이 하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표지와 함께 퀴즈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퀴즈가 굉장히 간단해요. 한 페이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겨울에 통학과학 개념 완성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계속해서 한 페이지짜리 퀴즈가 나왔는데요. 이제까지 100점이 한 번 나왔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그냥 개념만 물어보는 퀴즈인데요.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거 자체가 아이들이 공부의 방향성을 못 맞추는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선생님 도대체 통학과학 그리고 화학,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각각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는요. 퀴즈를 다시 한 번 풀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다시 복습을 하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암기를 한 다음에 퀴즈를 풀어봤을 때 100점이 나온다. 그러면 100% 성적 잘 나옵니다. 실제로요. 제가 다른 학교에서 퀴즈를 계속 냈는데 학생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한테 갑자기 답장이 왔습니다. 원래 답장을 잘 안 주시는 부모님이세요. 근데 답장이 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점수가 맞나요? 오타가 아닌지 점점점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학생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야 너 이 선생님 문제 어디서 퍼오는지 알지?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퀴즈 성적이 계속 오르는데 아이는 점점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성적이 오르지? 너 이 선생님 문제 출제를 알았구나. 라고 어머니께서 찔러보신 거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 퀴즈는요. 제가 직접 출제합니다.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 이건 내신에 나올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을 바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문제는 항상 내 머릿속에서 나온다? 아무리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학생의 대답이 제일 배신감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엄마 서진 선생님은 달라. 선생님은 머릿속에서 문제를 내셔. 거기까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뒤에 말이 대박이에요. 내가 다 찾아봤어. 구글이 직접 문제를 다 찾아봤대요. 그런데 문제가 진짜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단념한 거죠. 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아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이 퀴즈 성적은 안 오르겠구나. 하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당연히 퀴즈에서 만점을 받았고요. 당연히 성적에서 그 시험 바로 100점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는 건요. 퀴즈 다 맞고요. 저희 과제 모두 다 푼 학생은요. 무조건 1등급 찍습니다. 네. 그거는 장담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은요. 이제 실전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건 방학 특강 때 제공된 모의고사라 모의고사 형태로 제공이 된 부분이고 저희 실전모의고사는 당연히 숙명여고 내신 틀에 맞춰서 제공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 자료도 마찬가지죠. 숙명여고는 항상 부교제가 나옵니다. 저희 숙명여고 딱 입학하자마자 화학 선생님이 기를 죽이세요. 얘들아 다원자이온이라는 게 있어. 그거 식탁 외워. 이렇게 딱 기를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나오는 부교제에 대한 내용들 당연히 필기본과 함께 학교 자료로 추가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1, 2, 3와 포함해서 EBS 기출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모든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학교 과학 선생님 당연히 과학정보자시겠죠. 그림을 못 그리세요. 그럼 시험 문제에 출제된 그림은 다 어디서 보냐.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 혹은 EBS입니다.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포호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이랑 EBS에서 그림을 포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텝 1 같은 경우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숙명여고는 앞에도 써 있듯이 비상교육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상교육은 다행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딱 통학과학을 받았을 때 어? 통학과학 과학 문제지? 뭐 풀지? 라고 하면 가장 처음으로 사는 게 완자 아니면 오투예요. 거기가 비상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익숙한 플랫폼 그리고 조금은 하고 싶은 교과서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습니다. 아 저는 교과서는 그래도 꼼꼼히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읽고 대신 밑줄 치고 대신 필기해놓고 중요한 내용 대신 정리해서 교과서 필기본을 마지막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는 거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숙명여고 수행평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점수를 주고 싶은 수행평가인데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어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어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범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암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닥치면요. 원래는 중학교에서도 계속 시험을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은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익숙하게 접근을 하는 반면에 이제는 중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빡세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고등학교 시험 중간고사 뭘 준비해야 되지? 어 양이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허덕입니다. 그래서 한 장 정리본을 제공합니다. 이건 시험 직본날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시험 범위 전범위입니다. 이것만 달달달 외워도 80점 이상은 나와요. 이렇게 한 장 정리본을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하급 부담을 덜을 수 있게 라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링 카드본이라고 해가지고요. 카드링을 제공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 그래도 외울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어 과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어 내가 뭘 특별히 외워야 되지? 라는 부분이 있을 때 점심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을 통해서 카드링으로 틈틈이 외울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통학과학을 짜임새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제공을 합니다. 저는 미리 답지를 드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답지를 같이 보고 연습해봐라 라고 제공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같이 놓고 풀더라고요. 그러면 학습 효과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놓지 않고 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미리 제공을 하면요. 그거를 답지로 온라인으로 미리 받아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스타로 직착을 하고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업 같은 경우는 녹화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복습을 할 수 있게 제가 벌써 올린 게 200개가 넘더라고요. 저는 유튜버였어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복습을 할 수 있게 그리고 현장에 오지 않는 학생들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모든 수업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진행했는지 과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과제 링크까지 제출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학부모님과 그리고 저와 함께 모두 다 소통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성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퀴즈, 과제 성취도 같은 경우를 다 제공을 해서요. 아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부족한지를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이 QR코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답장을 드립니다. 가끔 AI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답장 드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샘 줌 스터디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험 직전 날 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이 현장 클리닉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카카오톡으로도 계속 소통을 하고 전화로도 소통을 하고 있지만 딱 느끼기에 어? 선생님 도대체 너의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줌을 팝니다. 야 들어와 해서 줌을 파서 클리닉을 틈틈이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24시간 클리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숙명 연구가 계속 시험 범위가 바뀌어서 사실 의미가 별로 없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부미는 화학이랑 물리학은 그대로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원소들의 주기성과 함께 물질, 결합까지는 무조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리학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역학 부분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이 살짝씩 변동이 있는데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빅뱅이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지구 시스템으로 바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즉 세포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생명체의 다양한 구성 물질들에서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을 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기다 수록을 안 해놨는데요. 저희 통합과학 전 범위를요. 화학이랑 물리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으로 구분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찍어가실 분들은 찍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학, 화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역학.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로 포함이 되는 전기에너지 생산 및 수송입니다. 이거는 물리원투를 했더라고 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개정이 되면서 아예 빠져버렸어요. 개정이 되면서 아예 빠져버리고 통합과학에만 출제가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했더라도 많이 도움을 못 받는 단원이라 꼭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1단원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화학을 느꼈을 때 특히나 숙명여고는 화학원 범위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중화반응이랑 산화환원입니다.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화학원에서도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라 당연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산화환원 반응 같은 경우는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서요. 개정 전 화학원에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개정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변별력을 위해서 개정 전 문제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과학 부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봤을 때 세포? 왜 이렇게 너무 많아? 하는 부분들. 유전? 다행입니다. 맨델은 안 나와요. 완두콩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딱 느꼈을 때 DNA, RNA, 전사가 뭐지? 라는 부분들을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구과학은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라고 해서 엘니뇨, 라니냐, 대기대순환 같은 부분은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숙명여고 지구과학원 모의기출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성을 보면요. 50분으로 약 2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2문제 정도에서 28문제의 객관식을 갖고 있고요. 서수령 같은 경우에는 한 5문제에서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변화가 있긴 한데요. 25, 75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서수령 혹은 30, 70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과목별 경향성을 보면요. 물리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1, 화학1도 마찬가지. 화학1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은 배점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기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높은 배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기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랑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생명은요. 어려워 봤자라는 의미가 조금 있어서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생명과학2로 되고 있어요. 이 세포단원같이 이런 부분들은 생명과학1보다는 생명과학2와의 연계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생명과학2의 기추를 많이 출제하고 있어서 그 정도의 기추를 많이 보는 게 좋겠고요.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요. 지구과학2는 연계성이 거의 없어서요. 지구과학1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해석 문제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챙길 부분들이 명확하게 과목별로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업은요. 3월 9일날 개강을 하고요. 총 6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모든 개념을 다 끝냅니다. 1주차부터 4주차의 모든 개념을 다 끝내고 5주차, 6주차에는 그 개념을 계속 돌리면서 실전 모의고사와 문제풀이를 병행합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실전 감각을 익히고 직전 보강 플러스 1회죠. 직전 보강으로 아이들의 마지막 총정리까지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